와 진짜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아까 오늘 무대 어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좀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하네. 어제도 식당을 올렸는데요. 아... 진짜 고객이 되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활동 소감을 얘기하려고 하네요. 일단 활동 소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컴퓨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만영의 시청자분들이... 또... 흥분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어... 만영 또 제가 주로 와주시고... 희석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걸... 어... 진짜... 어... 평이 난을 돌아올던 활동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그... 빗자리... 빗자리 진짜 가져오셨어요? 동산! 자주 오셨다. 손 한 번 들어보시고... 오... 꽤 많이 가져와주셨... 자... 오늘 챌린지를 찍을 의향이 있다. 손 한 번 들어보시고... 오... 오... 어? 아... 빌려주신다고요? 같이 찍을 싶은... 일단 손... 아...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다채도 다 하시는 거죠? 네-오! 좋아요. 그러면 진짜 안 할 때 무조건 힘들겠다. 왜냐면 옆에서 이제 공수로 있어요. 아 이번에 레이처버 핵 때 이제 안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제일 괜찮은가요? 다. 다. 그래도 유저가 나는 이 부분이 좀 괜찮더라. 네? 아 저기서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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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시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겠죠. 일단은 사인플라로드 세븐이 맞네요. 그리고 사인포카 세븐. 사인앨범 세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장품. 외장품도 그래도 신중하게 또 가져온 거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몸하지 마시고 나중에 동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챌린지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일단 대체류로 혹시 저 한 번만. 아 감사합니다. 아 한 번만 일단. 아 한 번만 일단. 네. Е-어-어어어-어-어-어 네-어-어-어. 나 진짜 tête 온다. I'm ready to, I'm ready to move. I'm ready to mov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I'm ready to. 이거능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자, 그럼 안무 우리 같이 한 번 보여 볼까요, 가깝게? 여기서 가능? 안 가능? 안 가능? 안 가능? 아, 그럼 우리 좀 힘들겠지만 다 같이 한 번 도전합시다. 이상해. 보여요. 아! 그럼 왜 일단은 다 끝나고 마지막이야.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 옷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날씨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시원하다고? 시원해! 아, 나한테 괜찮아요. 나는 우리 기적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생각 중이야. 아, 우리 기적들이 나한테 우산 같은 문제지. 그늘이죠, 그늘. 그리고 나도 우리 기적들에게 그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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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앞으로도 그네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약간. 아, 근데 이번 활동 정말 유독 너무 신나게 재밌게 하루하루로 좀 보내 던고. 어,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적도 뭐 재밌나요? 네! 행복한가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1번 나오기까지만은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호플로 좋은 호플로 이렇게 나프라이 시켜서 행복하고 그래서 또 지금 우리 회사 스태프들이랑 또 좋은 이야기도 저도 많이 오가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상황을 우리가 아까 쓰레고자 보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기대도 되고 형님, 가자 식사 맛있어. 네! 네! 너 뭐 보셨어? 영롱은 내 사랑 나이는 어... 네? 기자로 가고 된다고 포토타임 할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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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 아니면...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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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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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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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끼 한 번 해볼까요? 그냥 사이프라부터 한 번 한번 해볼게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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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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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겠다 축하드립니다 69,000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수는 투어를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싸인 투어를 풀어볼게요 137번 7번이 와이가 mache가 137번 아 축하드려요 너무 이뿐다 축하드립니다 2,000원 맞으네요 2,000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배구금 축하드립니다 배구금 이제 사이드 앨범 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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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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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 이게 je 배구금 그리고 4 호 3 인강 쪼 ichtig 섹시 축하드립니다 자 Lage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풍! 다 누르고 싶다 진짜 35번 35번 축하드립니다 뭐라고요? 아 진짜요? 대박 지금도 5번에 1대로 그리고 32번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57번 계신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아 진짜 다 누리고 싶어요 아 아 진짜요? 아 괜찮은데? 아 이게 이게 선풀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게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마음만을 다 누리고 싶은 거 아세요? 아 그리고 뒤에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봐야만 저만한 노래라고 너는 서놀이야! 네? 위치 많이 걸어!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음... 어... 여기서 챌린지를... 대망의 챌린지가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한번 볼게요 어...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진짜...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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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엽다... 이거 직접 맞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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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다 같이 한 번 들여놔봅시다 하면서 다를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냥 허락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아아 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아 괜찮아요 아 진짜 싫어요 그냥 아아 아아 진짜 좋아 아아 아아 오셨다가 על 애기 매 힌트 하실 때 같이 여기 앞에 하셔야 돼요 SF 저의 향 한 바퀴 어 он storeнак , 진짜 쉬워요 Brush 쟤 펜 pleas 이렇게 그러면 돼요 어? 어두운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